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입니다. 대나무네요. 대나무 웅. 자, 우리에 대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나무 웅 캐스트를 찍은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아요. 대나무 웅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 마음 가득가득 담아서 지금부터 우리의 뇌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나무 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대나무 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지난 대나무 웅과 관련된 캐스트를 살짝만 소개를 드린다면 이게 벌써 작년이에요. 2022년. 그렇죠? 7월달인데 제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우리는 말할 곳이 필요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대나무 웅 해서 이제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할 곳이 필요해 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2018년도죠. 아마도 2018년도가 맞을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학교폭력예방동아리 이제 또래 상담부를 담당했었단 말이죠. 또래 상담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학교폭력예방행사의 제목이 우리는 말할 곳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 행사 제목에서 이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캐스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교사로서 재직하던 시절에 많은 아이들이 찾아서 상담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진짜 말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것도 선생님한테 말하자니 좀 그렇고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고민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잖아요. 대나무. 찾아오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캐스트였고 올해. 1월달입니다. 올해. 자 올해는 제가 힘든 수험생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가 대나무 온캐스트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수험생활을 준비하신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수험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제가 써놨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입혀서 어떤 식으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물론 뇌에다가 이렇게 뭘 반도체를 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 지난 대나무 온캐스트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다고요? 쓰고 말하고 시각화하라고요. 다시 쓰고 말하고 시각화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거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도 뱉어보고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내 눈앞에 보이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캐스트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다 먹고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급하게 나온다고. 아침에 나왔는데 이 가방에다가 챙겨야 될 그 노트를 못 챙겨왔는데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대나무 온캐스트 때는 그거 가지고 올게요. 노트를 가지고 올 건데 100번 쓰기 해봤습니다. 100일 동안 100번 쓰기 저 해봤어요. 해서 작년 11월부터 이제 올해 2월달까지인데 이게 100번을 쓰는 겁니다. 하루에 100번씩 이게 101을 쓰는 거지. 100번씩 101 쓰는 거 해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해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되게 짧은 문장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자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는 되게 짧은 문장이에요. 나는 언제까지 무엇무엇을 이렇게 이렇게 딱히 짧은 문장을 쓰는데 그게 하루에 일과를 맞추고 저는 썼거든요. 그러면 학원 수험생분들이 힘들겠지만 강사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게 살고 계시잖아요. 뭐 저만 힘든지 모르겠지만 다깝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그 일과를 맞추고 제가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씁니다. 근데 이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아무리 빨리 써도 15분, 20분은 걸립니다. 보통 30분 잡고 쓰거든. 30분 동안 이거를 쓰는데 계속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쓰다 보니까 글씨가 날라가기 시작하고요. 어느 일종,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위해서 쓰는 건지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어. 특히나 겨울방학 특강 기간 때는 저도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시간표가 좀 빡빡하거든요. 여기저기 다니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겨울방학 시즌을 지나는 그 어느 1월달 이때는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다 놓고인데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쓰진 못했고요. 좀 밀렸습니다. 좀 밀려가지고 한 2, 3일 밀린 적도 있어. 밀린 날은 그 다음날, 다다음 날 연속해서 몇 번을 더 써요. 그 전날 것도 같이 씁니다. 해서 100일, 딱 100일째 되는 날 끝내야지 이거는 제가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해보고 나니까 그 목표를 이뤘냐고요? 아니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썼던 문장의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올해 말까지. 다음,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좀 터무니없긴 합니다. 터무니없긴 한데 어쨌든 뭔가를 쓰긴 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쓰는 과정을 제가 겪어보니 100번씩 100일 동안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고요? 쓰는 동안 아,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경험해봤잖아. 정말이야. 내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놓치고 있었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니까 정말로. 그러면 그걸 열심히 쓰다가 어, 까먹기 전에 써야지. 옆에 포스트잇 막 써요. 책상에 붙여놓습니다. 또 막 하다가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은 게 있어. 그거 또 써놔. 그러니까 뭔가 놓치고 있는 거라든가 해야 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고. 왜? 내가 그걸 쓰는 20분, 30분만큼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핸드폰도 필요 없어. 이거 쓸 때는 핸드폰 보면 안 됩니다. 핸드폰 멀리 두고 그냥 이것만 쓰고 있는 것. 막 되게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막 쓰다가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되고 쓰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자꾸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뇌로 돌아와 볼게요. 자, 우리 뇌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지난 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뇌는 이렇게 생긴 뉴런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뇌의 과학자도 아니고 철저한 문과고 이과적인 성향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천억개가 있다며 천억개 이거 어떻게 샜는지도 궁금한데 천억개가 있대요. 이게 상상이 되니? 근데 이게 자기끼리 전기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신경세포들끼리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뉴런들이 지금 신경끼리 전기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거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신경세포인 뉴런 우리 뇌는 지금도 일생동안 자라고 변화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어릴 때 이제 지난 캐스토으로 했지만 7살 때까지였던 뇌의 성장 7살 때까지 잠재의식이 오래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뇌는 퇴화한다. 그렇잖아. 뇌의 성장은 끝났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저저저저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뭐 퇴화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뇌는 일생동안 계속해서 자라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신경가소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신경가소성 자, 플라스틱시티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아니, 그렇다고 합시다. 플라스틱 뭐야? 그게 뭔가 성형적이다. 뭔가 바꿀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신경가소성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뇌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뀐다면서요. 안 바뀌긴 하는데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자, 그래서 신경가소성 원리랑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볼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이따가 출처 밝혀드리겠지만 관련 논문들 몇 개를 제가 봤어요. 물론 의학적인 용어나 어떤 뇌의 과학적인 용어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제가 참고할 법한 것들만 제가 빠르게 이제 발표해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한 건데 이게 단계가 있답니다. 신경망이 발달하거나 이제 가소성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신경이 생성이 되겠죠. 보세요. 뇌의 특정 영역에다가 계속 계속된 자극이 되거나 어떤 동기가 되면, 동기가 부여가 되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지속적으로 생성이 된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신경세포가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시냅스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스케일과 경험이 신경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건데 이 연결되는 부위, 여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즉,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뉴런이 있었죠. 이 뉴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천억 개 가까이 된다며 이 뉴런과 이 뉴런, 천억 개가 모두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과 이것이 강하게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한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새롭게. 어떻게? 특정 영역에서 내가 계속된 경험이 축적이 되면은 그 경험에 따라서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냅스가 연결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언제 강화된다? 잘 봐. 반복과 연습이 결국엔 신경 연결망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반복과 어떤 경험과 어떤 연습이 있을 때 어떤 신경 세포가 연결이 될까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죠.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강화되는 것과 반대로 시냅스 연결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언제?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처 밝혀 드릴게요. 그렇답니다. 자, 그렇대요.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보세요. 신경이 형성이 됐어. 내가 어떤 특정 자극이나 이런 영역에서 계속된 자극을 주고 반복하고 경험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나의 시냅스가 연결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분야를 좀 약화시키고 싶다. 물론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부분을 내가 소홀히 했어. 그러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경 가속성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경 가속성 원리 이런 신경 가속성에서 주장하는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Fire together 그다음에 Wire together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해석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습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요. 이게 연결되는 철사 같은 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불꽃이 터서 뭔가 함께 뭔가를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로 계속돼서 연결 연결 연결되면서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면 그게 강화가 되는 거고 다음 이것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신경 가속성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가 강화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분야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어렵죠.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다시 뇌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뇌가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신경 가속성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고 신기한 거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멍청하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뇌가 생각보다 멍청한데 생각보다 똑똑해요. 보세요. 긍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줄게. 되게 유명한 예입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어떤 뭐 자기개발서라든가 책 같은 걸 많이 읽어보셨으면은 그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건 표현인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PD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떤 특정 단어를 줄 건데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부터는 호랑이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마세요. 호랑이를 떠올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호랑이를 떠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밀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랑이 떠올리셨죠? 거봐. 호랑이 떠올리지 말라니까? 떠올리지 말라고! 호랑이 생각하지 마! 근데 지금 호랑이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아 나 어떡하지? 아 나 이번엔 시험 망하면 안되는데 좋아. 나 이번엔 시험 망하면 안되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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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들어오는 거야. 어? 아 나 이번엔 떨지 말아야지. 이번엔 진짜 잘 봐야 돼. 떨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떨지 떨지 떨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긍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러니 뭐 하면 어떡하지? 이러지 말아야지. 아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 부정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것 자체가 긍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뇌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내가 이번에 정말 성적이 망하면 큰일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혼나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난 이렇게 해야지. 혼나는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죠?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있습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상상하고 있는 머릿속에 그리는 모습을 현실 속에 보고 있는 모습이랑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물론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만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거나 믿는 사람만 믿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고요? 제가 예전에 캐스터 어디서 캐스터다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랬죠. 대학생 때 임고 준비할 때 제가 나중에 하 그 어떤 친구가 이제 임용고사 준비할 때 그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면 안 돼요? 할 얘기 진짜 많죠. 저 싸이월드 그 백업하고 나서 싸이월드에 들어가 있는 저 임고 준비할 때 그 리어카 끌고 다녔던 그 이사하는 것도 나오고 막 사진 다 있더라고.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죠. 많은데 제가 진짜 영향력이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해보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임고를 준비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저랑 친구랑 종혁이란 친구랑 같이 이제 자취를 했을 때 남자입니다. 자취했을 때 자면서 뭐라고 했다? 잘자 박선생 잘자 김선생 지금 제 지갑 있죠? 안 따라오셔도 돼요. 제 지갑 여기 있잖아요. 많은 자리 있네. 제 지갑에 보이니 지갑? 지갑 볼품 없긴 하지만 제 신분증 있죠? 신분증이 지금 뭐가 붙어있어요. 보입니까?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스티커 대학생 때 맞는 겁니다. 보여요? 안 보이죠? 유튜버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스티커가 뭐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역사교사 김종우 끊임없이 나는 역사교사라고 내가 되뇌이고 다녔고 저는 모든 소식품을 그렇게 써놓고 다녔다고요. 그냥 내가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막 진짜 철없이 놀고 있는 모습을 항상 상상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진짜 됐잖아. 제가 교단에서 아이들이랑 7년 동안 학교 생활했잖아요. 2019년까지 음! 된다니까.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목표를 적어두시면 저는 항상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무슨 대학교 이사학번 누구누구의 안녕? 무슨 무슨 대학교 이사학번 누구누구의 안녕? 끊임없이 반복해서 상상해보세요.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믿을 사람은 믿겠지만 믿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다음 우리 뇌랑 관련돼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신경가속성부터 뇌가 부정과 긍정을 구별하지 못한다.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뇌에 어떤 자극을 주실 건가요? 자극을 주는 것에 반응해서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 시냅스가 강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것을 강화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계십니까? 상상하는 대로 실제 이루어진다구요. 정말로. 믿으신다면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상상을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자 다음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고민이 아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대나무 웅이라고 하는 캐스트를 살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메가스터디 보면 김종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김종웅이라는 사람의 Q&A 게시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글 안 남겨도 좋으니까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뭐 클린학습 Q&A에 쭉 나와서 이제 밑에 게시글이 많겠죠. 근데 거의 하루의 절반 이상은 상담글입니다. 아 진짜 한번 가서 보세요. 교과 질문도 많은 날도 있는데 대체로 넘기다 보면은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항상 두세 개 이상의 상담글이 들어가 있어요. 대나무 웅 대나무 웅 웅 쌤 뭐 뭐 무슨 상담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대나무 웅 대남 웅 대웅 뭐 뭐 무슨 무슨 바나나 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오더라고. 근데 상담글이에요. 근데 상담글의 내용을 제가 공개는 못하겠으나 어떤 친구들은 상담을 진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안 보이죠? 요만한 지금 네모 칸을 제가 지금 잘라온 건데 다 이만큼 더 남아있어요. 클린 학습 Q&A 무슨 제목 뭐라뭐라 뭐라뭐라 누가 누가 썼죠? 여기서부터 지금 글을 다 쓴 거야. 스크롤을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린 건데도 이게 다 안 찹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글을 썼어. 이렇게 많이 썼어. 페이지 넘어갈 정도로. 지금 Q&A 요만하다고요? 요게 요만한 거야. 엄청 길게 썼잖아. 그럼 그걸 보고 니가 알아서 해. 이럴 수 없잖아요. 나를 믿고 찾아와 준 건데. 그렇잖아.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저를 알잖아요. 얼굴도 알고 김종원 게 어떤 사람이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근데 전 여러분 모르잖아. 강사 사이트에 들어가도 여러분 실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저 누구예요? 라고 이름을 남겨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 실명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디도 다 가려지기 때문에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른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속이야기 하기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속이야기를 남겨두면 제가 정말로 이렇게 정말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써주신 분들은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감사한 마음담아서 보통은 새벽에 합니다. 보통에서 답글 다닌 게 두세 시쯤이 되는데 새벽에. 그때 이제 앉아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남겨준 게 이만큼이면 그 이상은 씁니다. 제가 보통 그래요. 이만큼 썼으면 그 이상 쓰고요. 이만큼 썼으면 그 이상 씁니다. 그렇게 돼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지. 해서 많은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또는 고민 상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선생님 아 저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 와서 좀 불안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다른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만 자꾸 처지는 것 같고 저만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만 자꾸 이렇게 잡생각이 많은 건가요? 선생님 저는 예체능이라서 이번 6평을 망하면 실기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학교에 맞춰가지고 실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망하면 어떡해요? 저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저 수능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죠? 저 작년에도 예를 들어 N수생이면 저 작년에 수능에서 이리 이리 해가지고 실수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어떡하죠? 선생님 해도 해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오히려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안 되나 봐요. 능력이 안 되나 봐요. 선생님 작년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또는 이렇게 한 덕안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수능날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그날 제가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죠? 제가 혹시 그날 아프면 어떡하죠? 자 다시 볼까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른 애들은 만약에 바꾸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안 되니까 어떡하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다 부정이죠. 우리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자 걱정을 하면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왜냐고요? 자꾸 머릿속에 걱정 걱정 하니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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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 근데 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럼 진짜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덧붙여서 미안한데 제 친구들은 제가 메가스터디 온 거 자체가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이 나이 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되게 신기해합니다. 진심으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왜냐하면 우리 집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불가능한 집안 그 불가능한 사람이거든 나는 그랬는데 친구들은 야 우리 야씨 야 우리 김종국 야 우리 웅이가 이 정도면 야씨 대단해 뭐 이런 얘기하거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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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된다라고 해야 간신이 될까 말까한 세상살이라고 한다면 된다고 하는 게 맞죠. 그죠? 물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버릇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이런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걱정을 하고 싶으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걱정 많은 걸요. 걱정은 하되 건강한 걱정을 합시다. 응? 걱정에 몰입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그걸 건강하게 승화시키면 되죠. 불안해 할 수 있지요. 당연하죠. 저도 불안한 적 몇 번 있는데요. 뭘 사람인데 어떻게 안 불안해. 불안해 하되 건강하게 불안해 하시면 됩니다. 응? 이 얘기를 바꿔볼게. 무슨 얘기냐.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난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이러잖아. 여러분이 지금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 더 가볼까?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못해서 지금 현실과의 그런 괴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 나 이만큼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불안한 거 아닙니까? 어?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브르르르르 운전 오늘도 운전하고 맨날 운전합니다. 며칠 전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나타났죠. 신호등이 초록불이었어요. 초록불이었는데 쭉 앞에 게 좀 멀어. 먼데 왠지 신호가 바뀔 것 같아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란불이 되더니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짜 잘했죠. 이거 하면서 너무 뿌듯했는데 PPT를 좀 잘 만드는 것 같아. 끝이 않아요? 제가 뭐지? 대나 뭐야? 그 대웅전이라는 강자랑 웅플릭스 하면서 PPT가 좀 늘었어요. 너무 잘하지 않았니 이거? 되게 뿌듯했는데 아무튼 빨간불이 됐다고요. 응! 지금 빨간불이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이상하게 그 빨간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갑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운전하다가 멈췄는데 빨간불이 안 바뀌어. 바뀌 때가 됐는데? 그러면 어른들 특히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가 언제 바뀔지 대충 타이밍을 압니다. 왜냐고요? 옆에 신호등을 보면 알거든. 내가 바쁘지도 않은데 계속 시간을 보면서 왜 안 바뀌지?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안 바뀌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가야 되잖아.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차가 이제 좀 운전을 좀 미숙하게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물론 출발하셨는데 되게 슬금슬금 가시는 거야. 옆에 차들은 딱 가는데 우리 차서만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확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감정이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또 빵빵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난폭운전을 하진 않아요.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빵빵은 아는데 왜 안 가지? 아 왜 안 가? 왜 뭐? 왜? 이러고 기어갔어. 가다가 이제 교차로 건너서 차선변경 했지만 그렇게 갔는데 순간 생각해보니까 웃긴 거야.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신호 바뀌고 추월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아니 신호가 빨간불이었다가 노란불이었다가 초록불 이렇게 왔다 갔다 신호가 바뀌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순서에 따라서 초록불이었다가 노란불이었다가 빨간불 되고 빨간불 다음에 초록불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빨간불일 때 내가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초록불일 때는 슝 지나가고 땡큐 하면서 지나가는데 빨간불에 오래 멈춰있으니까 내가 못 견디고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건데 당연한 건데 어쩌면 우리의 인성도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순서가 존재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인생뿐만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수험생활 역시 이 신호등과 같지 않을까? 분명히 순서라는 게 존재하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나는 너무 결과물을 빨리 보고 싶어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운전대 앞에서 파란불 지나기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처럼 멸칠년에 저처럼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내가 그냥 운전의 기본만 지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파란불이 켜질 건데 물론 초록불입니다. 켜질 건데 여러분도 공부를 내가 정말 정도로 제대로 하고 있다면 옵니다. 순서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 조바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상향기 이 일상향기란 말 자체에 대한 또 사연이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예전에 그 어떤 여인 자 아무튼 그런데 그 일상향기란 용어가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해요. 해서 작년 말에 제가 이제 그 뭐 이제 이벤트 하는 이벤트로 이제 SNS에서 인스타에서 이벤트로 했던 다이어리 만들어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거기 앞에도 제가 일상향기라고 써놨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뇌에다가 어떤 것을 자극을 줄지 쭉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보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힘들어서 우는 친구들도 있고 압니다. 그런데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오면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어? 보도블럭 사이에 민들레가 피어있는 거예요. 보도블럭 사이에 요만한 작은 풀이 있는 거야.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작은 틈에 어떻게 씨앗이 내려앉아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꽃을 피웠지? 우와 어떻게 요 좁은 틈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잔디가 자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민들레와 이런 잡초들조차도 그 척박한 탕에서 요만큼이나마 뿌리를 내리고 버텨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어? 따뜻한 온풍기가 나오는 곳에서 쾌적한 환경이 주어진 책상 앞에서 돈 걱정 물론 가정마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어릴 때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 부모님께 요구를 못하는 거는 진짜 슬퍼요 얘들아 진짜 슬픈 겁니다. 정말 슬프더라고 근데 그러지 않다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감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조금만 시야를 널리 볼까?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내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해도 누구 하나 나를 헤아지 않는 어느 정도 치안이 물론 사회가 좀 많이 어려워졌지만 치안이 유지된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여기 공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 보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생활이 어쩌면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어느 날 갔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 그런 날 있잖아요. 그죠? 와 제가 하늘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도 하늘 예쁜 사진 찍어놓거든요. 제가 찍은 거예요. 그냥 하늘 지나가다가 그냥 하늘 보고 와 예쁘다. 그냥 웃어보세요. 그냥 아니 이유 없어. 그냥 웃어보세요. 햇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햇살 맞으면서 그냥 하고 웃어봐. 그냥 웃으세요. 기분이 조금 좋아집니다. 이걸 저는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란 하늘 보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잖아. 중국에서 미세먼지 들어오고 이런 걸 우리 잘 못 보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잖아. 하늘 보고. 또한 제가 이제 그런 너무 감성적이라 미안한데 그런 거를 몇 번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엊그제 인스타 DM으로 이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이게 장미꽃이 만개했죠? 그 친구가 학원에 가는 길에 장미꽃이 필 것 같아서 이게 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개한 날 아침에 찍은 거래. 근데 이게 만개한 걸 딱 찍었는데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보내면서 선생님 제가 며칠 동안 힘들었는데 이 만개한 꽃을 보면서 씩 한번 웃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힘을 내고 또 이러이러했습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웃으시면 되고요. 걱정을 하면 걱정이 된다 그랬잖아. 별거 아니야 하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 시점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멘탈이 많이 흔들려 봤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과거 이야기는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준비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남아있는 수험생활 전반적으로 입시가 끝날 때까지 좀 잘 컨트롤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여러분 뇌에 어떤 자극을 주고 계십니까? 제목 나와 있죠? 우리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생성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변화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뇌에다가 어떤 상상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자극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는 상상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자신있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 대나무 숲을 걸어오세요. 그들 곁에 늘 대나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 김종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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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